주민들 대피를 미리 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강한 세력으로 몰려오는 태풍 흰남로의 북상, 철저한 대비로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최소화하셔야겠습니다. 울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태풍들, 배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택 한 채가 강물에 떠내려가다 교량을 부수고 두둥강 납니다. 강물이 범람한 태화강변은 차량들의 윗동만 간신히 보입니다. 급기야 시민들은 급류에 고립되고 불어남물에 손을 쓸 수 없는 구조대원들은 밧줄을 동원합니다. 물바다로 변해버린 아파트 단지엔 차량 수백 대가 침수됐습니다. 아이를 업고 가까스로 대피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강한 물살에 몸을 피해 아슬아슬 트럭 위로 올라가는 시민. 1991년 이후 25년 만에 중구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차반은 3명의 목숨을 아사가고서야 물러났습니다. 2005년 태풍 나비는 62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으로 도심을 집어삼켰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공사장 작업자 1명이 실종됐고 65세대가 침수돼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구 병영성 등 옹벽 곳곳이 무너졌고 전선도 끊어져 수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받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1959년 사라호는 초속 85m의 강풍으로 울산을 간통했습니다. 무너진 전신주, 철로 위에 주저앉은 사람들, 침수된 도심이 전국적으로 98만 명의 이재민과 2,4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던 당시를 실감케 합니다. 지난 2005년 이후 발생한 태풍 가운데 울산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건 3명의 목숨을 아사가고 6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2016년 차바였습니다. 태풍 흰남로는 차바보다 세력이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측돼 긴장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